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국립부상과학관의 이범석, 김미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손세정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모두들 준비되셨나요? 예! 자 그러면 우리 손세정제 만들러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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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손세정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체험하셨나요? 하지만 깨끗한 손씻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손씻고 만나요 안녕